제가 보여드린 이 내용 말고도 관련주들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 가기 시작한 것도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가 코인 쪽도 메타버스가 지금 막 움직였기 때문에 코인하고 연결돼서 움직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식을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내가 코인은 하지 않더라도 코인의 관심은 어떤 코인이 가고 이런 건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 물론 이 메타버스나 NFT 종목을 아예 그래를 안 하겠다 그러면 상관없죠 근데 요즘엔 이거 아니면 안 갔잖아 가는 주식이 없었잖아요 메타버스나 NFT를 내가 그리 안 하겠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내가 메타버스나 NFT로 먹겠다 이걸로 내가 수익을 내겠다 생각했으면 당연히 코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슈 템한데 지금 특히 NFT 같은 경우는 코인에 대한 정보나 그런 걸 뉴스를 알아야죠 뉴스를 관심을 가져야지 그냥 뭐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주식만 보고 메타버스를 제대로 먹겠다 먹을 수도 있지만 그건 초과만에 산 사람이고 근데 계속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려면 코인 메타버스 코인이 뭐가 있는가 NFT 코인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도 봐서 관심을 갖고 또 결국은 메타버스나 NFT가 활성화 된다는 것은 이 생각을 확장시켜야지 예를 들면 코인에 대한 우리 국내 그레소들 3대 그레소 보면 되죠 3대 그레소 4대인데 사실 코빗은 코빗은 사실 거의 전 거의 아웃이라고 봐요 3대 그레소 뭐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이렇게 세 개를 보면 여기 관련된 것들도 결국은 메타버스에 메타버스나 NFT에 묶을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또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 관련된 걸 묶으려면 어떻게 하냐 여기에 지분이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장할 수 있죠 지분이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다 그럼 기분이 있는 기업들과 관련된 주식을 내가 관심 있게 보고 매수 찬스를 노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계속 확장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 찾아보지도 않고 뉴스도 안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메타버스로 먹겠다 NFT로 먹겠다 주식만 그렇게 본다고 할 수 있게 먹어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생각을 안해보고 찾아보지도 않고 아 내가 이걸 놓쳤네 아유 배아파라 이러고 있으면 사실 욕심쟁이지 이거는 자기가 노력한 거 1도 없는데 노력 1도 안하고 이걸 놓쳤네 아유 배아파 이거는 굉장히 놀부심 부지 이거는 굉장히 욕심 욕심쟁이지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만만한 조식장이나 코인장이 아니잖아요 요즘에 뭐 운으로 묵는 사람도 있지만 대충해서 일련 사람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일하게 해갖고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이래요 이래요 그래서 그냥 Whatsapp은 몇 번을 얻죠